먼저 오늘의 주인공 페트병을 준비해 주시구요 준비한 페트병은 칼을 사용해서 화면처럼 잘라줍니다 이렇게 만든 페트병만 있다면 이제 싱크대는 아주 쉽게 뚫으실 수 있을거에요 먼저 방해가 되는 이물질들을 고무장갑을 끼고 제거해 줍니다 배수관이 보일 수 있도록 싱크대 보석도 제거해 주시구요 만들어둔 페트병을 배수구 구멍에 끼운 뒤에 왔다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수압이 높아져 배수관의 이물질들을 뚫어낼 수 있는데요 뭔가 단단한 물체가 걸린게 아니라면 아주 쉽게 뚫어낼 수 있을겁니다